네. 이번에는 적용해서 확장을 1번 해볼게요. 제가 입장권 2장 살려고요 라고 했죠. 근데 2이 갈 수도 있지만 4인 가족이 갈 수도 있어요. 입장권 4장 사려고요. 요것도 1번 배워볼게요. 입장권 2장 사려고요. 어떻게 했죠? 워야오 마이 2장 문표 워야오 마이 2장 문표 워야오 마이 2장 문표 좋습니다. 이번에는 4장을 사볼게요. 워야오 마이 4장 문표 워야오 마이 4장 문표 워야오 마이 4장 문표 워야오 마이 4장 문표 이번에는요.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를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워시 총 한국어 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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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